매주 월요일 두 분의 의원들 나오셨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정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정말 두 분 나오셨는데요.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얘기부터 해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어차피 다 써있네요. 대본에.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관을 기강해일 이후로 전원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이거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일을 하는 조직입니까? 각 부처와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위 사실 같은 것을 조사하고 내사하고 그래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데인데요. 이분들이 오히려 비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전원을 갈아치우는 건 또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걸 빨리 불을 끄겠다. 과잉대응을 했어라도 불을 끄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켰어요. 얼마나 잘못했길래 전원을 갈아쳤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오히려 그런 반응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민정비서관실도 있고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있고 반부패 비서관실도 있는데 약간씩 업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실 산하. 산하에 3개, 4개의 비서관실이죠. 법무비서관까지. 대통령 직제, 비서실 직제에 다 나와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행정부 소속 공무원들이 어떤 비위를 저지르나 제보받고 또 감찰 나가고 뭐 이런 거 하는 일인데 정작 여기에서 이렇게 완장치한 사람들이 좀 그런 유혹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런데 이거는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옛날에 건의주의 정부 시절 때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이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예전에 기준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군사독재 시절 때 대통령 가장 측근해서 모시는 민정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걸리겠습니까? 나 청와대에 있어. 걸렸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만큼 민주국가가 됐고 어느 누구도 부정비리를 하면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진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전원교체한 것은 이 정도로 기강을 다 잡겠다. 그리고 집권 2년차 되면 기강도 회의해야 되고 또 권력이라는 게 또 맛을 보고 익숙해지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창원에서 이렇게 전원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반부패 비서관실의 특감반장이 특별감찰반 반장이 현직 변호사로서 행정관급이고 선임 행정관 같아요. 그리고 특감반이 대략 10에서 15명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수사관도 있고 지금 다들 원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이런 데서 파견 나오는데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별감찰반을 뭐라고 비유하면 딱 이해가 가냐면 암행어사예요. 암행어사. 내가 그 말 좀 막 하려고 그랬는데. 암행어사가 비위사실이 있다. 그건 예전이나 권유주 씨 시절이나 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암행어사 10명 중에 한 명이 비위사실이 있다. 10명이 다 그만둬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이번 사건은 여러 명이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비위사실에 연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원이 교체되는 거. 이건 뭔가 단체로 골프를 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정두원 의원님이 지적을 좀 하셨지만 뭔가 다른 어떤 큰 비위를 감추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런 의혹을 불러일으킨 결과가 돼버렸죠.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전원이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자기 친구 사건을 알아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암행어사가 알아본다는 건 압력이 되는 거거든요. 또 자기네들끼리 또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또 근무 시간에 음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자기네들이 적발해야 될 사항을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죠. 최근 들어서 청와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있고요. 폭행 사건도 있고요.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비설장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옥기술 여미어라. 옥기술 여미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1년 6개월 되고 나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일해지고 이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이제 좀 그런 태세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다잡았으면 좋겠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른 기관도 잘해야 되겠지만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라는 청와대 직원들이 이러고 다니는 것이 대통령한테는 가장 치명적이고 또 지지율 조화를 시키는 것도 이런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조국 수석의 사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여당 내부에서도 조국 수석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것은 주호 담았어요. 아 담았습니까? 정선은 그건 아니라고. 와전됐다고. 아닌데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한 바로는 내가 그 물어설 건 뭐 하려고 할 게 있냐. 난 끝까지. 아 그랬어요? 네. 그럼요. 그러지 않았어요. 또 기사는 또 오후에는 또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천 의원하고 좀 통화를 해봐. 두 분 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 정천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네. 잘 압니다. 아직 통화는 못 해봤는데.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했다가 정천 의원님 봤을 때는 또 이 말을 거다드렸다가 다시 또 했다는 이런 취지인데 아직은 뭐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저도 공식 입장을 밝혔어요. 하십시오. 여기서. 조국을 흔드는 자 누구인가. 조홍천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해찬 당대표가 100일 취임 기념으로 그것은 아니다. 물러날 사는 아니다. 본인이 직접 연관된 것도 없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이낙연 총리, 임정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인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흠집내고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 세 명이 동원되고 그러긴 하거든요.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날 정도로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정략적으로 지금 공격하는 마당에 진짜 물러난다면 더 큰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정도원 의원은 이제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듣고 싶어요. 정도원 의원님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이 물러나라고 요구하면 물러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야당이 물러나는다고 그걸 가르치면 되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한 건만 해도 사실 굉장히 저는 문제가 큰데 이번 한 건이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거의 10명 정도가 퇴짜를 받았거든요. 국회 가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양반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외모하고 엄변이 화려하잖아요. 그런데 별로 능력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사건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조국 뭐 말은 많은데 뭐 하는 게 뭐 있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그게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지나가더라도 한 번 더 이런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꼼짝없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사법개혁 얘기를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SNS에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지금 조국 수석을 사퇴 시키면 사계특위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건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사법개혁의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이에요. 민정수석이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대표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조국 수석이 사퇴하면 안 된다.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자유한국당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병우 민정수석 근 2년 정도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본인들이 감싸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비해서 조국 수석이 이렇게 잘못한 게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정선호 의원님. 또 옛날 얘기 끊임없이 또 당황하는데. 저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고요? 제가 트위터에 그렇게 썼어요. 우병우보다는 작으니까 괜찮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박지원 의원 얘기도 얘기가 안 가는 게 대통령 의지가 가면 민정수석 의지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바뀐다고 그게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박지원 의원 가까운 분이지만 요새 좀 수상해요. 자꾸 여권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서. 총선용입니까? 자꾸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총선이 또 있으니까 곧 있으니까.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는데요. 해외에 돌아와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두 분이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요. 저는 조금 민정수석을 애임시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야당이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지지율이 조금 하락이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 회복됐다는 조사도 있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당이 가르라고 한다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저는 계속 부담이 될걸요. 능력이 없는 분이라는 게 맞다면. 왜냐하면 계속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테니까.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미 해임이 확정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순방위기에 같이 동반하고 마지막으로 배려하고. 그래서 체면도 살려주고.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동을 아마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이렇게 쉽게 내치고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민정수석을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복당을 했는데.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이 비네요. 하여튼 아주 유명 특위 같은 위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정계 복귀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정계를 또 은퇴한 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은퇴한 적은 없었죠. 잠시 거리를 두겠다. 그런 적은 있었어도. 그런데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위원회에 있었으면. 정도원 의원님 잠깐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별로 영양가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자리가 있지 않고. 이런 위원회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그냥 위인설관이죠. 사람 오면서 만들어진 기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년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하려고 입당한 거죠. 그거 말고는 다른 복잡한 얘기는 필요 없고요. 그런데 웃긴 게요. 국가미래비전특별위원회에서 좋은 말을 다 붙였잖아요. 특별위원회에 위원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설마. 위원장 한 명이고. 혼자 위원이고 위원장이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세훈 전 서울시장 하면 오른말이 무상급식인데요. 무상급식 꼬리표. 때릴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정청래 의원이 얘기를 안 하니까 제가 대신하는데 돌아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반성을 했다고 했거든요. 무상급식 문제도 반성을 하고 또 탈당을 해서 갔다 다시 돌아온 것도 반성을 하고 우리가 반성을 하면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반성을 하니까. 반성하면 자숙이죠. 자숙하고 백의 종군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 반성을 하는데 대표 나가겠다. 이게 좀 어색하고 좀 안 맞아요. 이상하네요. 반성을 했는데 내가 대장이 되겠다. 정치에서 좀 이상한 일들을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백의 종군이 아니라 홍의 장군이 되겠다고 지금. 그런 거지. 자유한국당 지금 빨간 옷 입고 장군이 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백의 종군커녕은 홍의 장군이 되겠다고 그러니까. 워낙 자유한국당이 장군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내부에서도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비판이 좀 있어요. 특히 김진태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이 어려울 때는 탈당하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또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슬며시 북당을 하냐 이렇게 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못마땅한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안에서도. 이분 얘기가 별로 맞는 말이 없는데. 이번에는 좀 맞는 말. 김진태 의원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까? 지금 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당대표라는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재복당하자마자 당대표를 하는 게 좀 어색해요. 그렇죠. 당을 좀 오랫동안 지키고. 그렇다면 무슨 영의민사도 아니잖아요. 모셔오거나. 원래 있던 사람인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어색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진태 의원의 일갈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요새 자유한국당 연산 처리하는 거 보면 거의 다 복지윙 그냥 강하게 나가잖아요. 전면 복지. 그런데 그 오세훈 시장은 선별복지를 주장했던 사람이시죠. 그것도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이 결국 오세훈 전 시장을 끝까지 꼬리 잡는 경우가 아닌가. 지금 복지 패러다임하고도 안 맞는 경우잖아요. 그리고 다 지난 얘기지만. 아니 그걸 서울시장 직을 연계해서 서울시장까지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얼마나 솔직히 손해를 봤어요. 서울시장 잃으면서 그때부터 참 힘들어졌죠. 그렇죠. 그건 정돈호님 굉장한 해당행위 아니었어요 그때. 그때부터 사실 자유한국당에 기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그때를 기점으로 오십니까? 우연인지 몰라도 그때가 기점이었어요. 아주 그때부터 계속 헤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연이겠지만.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확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선거 일정이 확정이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웃긴 게 김영우 의원이 오늘 라디오 프로 나와서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 선거 일정이 안 잡힌대요 지금.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선 날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사람은 이제 임기가 끝났는데. 후보들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다 나와 있는데. 출산표에서 던졌는데. 국회 예산 일정이 복잡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회 예산 때문에 일정이 그러니까 좀 일주일 정도 미루자. 임기가 연장하자. 양해를 구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 경선 날짜가 안 잡혔대요. 피곤하죠. 피곤하네요. 준비하는 사람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냥 막 잡을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임기 만료가 다 됐어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11일인데 오늘 3일인데 일주일 전인데 원내대표 경선 날짜가 안 잡혔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리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도 좀 재미있는 게. 임기 만료 전에 11일 전에 실시돼야 한다. 정하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지금 얼마나 정신이 없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러면 두 분은 원내대표 선거는 의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정 못 잡는 경우 본 적 있으시나요? 처음 보는 일이죠. 처음 보는 일이죠. 이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고. 당 중심이 좀 없어 보여요. 안 잡히니까 비대위원장이 일정을 잘 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월 말에 있을 전당대회의 전초전이라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선거가. 누가 가장 유력합니까? 성사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을 제가 잘 모르지만. 전당대회 누가 나가냐에 따라서 원내대표 선거하고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비박 대표가 될 것 같으면 친박이 돼야 되고 원내대표는. 그리고 전당대회 친박이 되면 비박이 돼야 되고. 그게 서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게 졸지에 또 원내대표 후보들은 그런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경원, 유기준, 또 김영우, 김학용, 유재중 의원 5명이 지금 출사표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이럴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빼놓고는 잘 누군지 몰라요. 그렇네요. 김영우 의원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지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나경원이 아무래도 좀 앞서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언론에서는 김학용, 나경원 2강 체제다. 뭐 그러고 나오더라고요. 김학용하고 나경원 의원. 그런데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는 친박이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비박이에요. 죄송해요. 비박이고. 나경원은 또 중립. 비박이면서 잔류 파고. 잔류 파고. 김학용은 비박이면서 복당 파고. 네. 김우성 의원 비서실장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친박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데 나경원은 계속 지금 친박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나경원 의원은 친박인지 비박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뭡니까? 친박. 친인은 아닌 것 같고.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거죠. 바뀝니까?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친박 비박을 금기어로 만들겠다. 이게 지금 관계에서 굉장히 얘기하고 있는데 조지 레이코프 교수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금기어를 만들면 만들수록 친박 비박이 더 생각이 날 거예요. 나경원 의원님 조지 레이코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그 책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코너 정말정말 오늘도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말고 멀리 미국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아마 최장수인 것 같아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미국 41대 대통령인데요. 향년 94세로 4세 1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부시라고 부르잖아요. 두 분 혹시 아버지 부시하고 인연이 좀 있습니까? 저는 단둘이 만난 적은 없지만 여럿이 만난 적이 있는 게 제가 17대니까 오래됐어요. 미국 알라바마에 현대자동차 공장을 만들어서 기공식을 할 때. 거기 그때 중공식이구나. 중공식 때 갔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생하셨지만. 그때 축사로 오셔서 축사를 하면서 되게 웃겼어요. 항상 유머가 풍부한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도 좀 그런 편이지만. 정몽구 회장이 연설을 하는데 영어로 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영어 발음이 너무나 험악해서. 분위기가 너무 전부 다 무한하고 막 어색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걸 풀으려고 그러는지. 자기는 한국과 몇 번을 갔는데. 한국에 가서 한 번도 한국말로 연설한 적이 없었다. 미국말로 연설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이상했겠군요. 농담이 좋았는데. 재밌는 농담 같은데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갓블레스 어메리카 하면서 양복을 싹 벗어 제끼는데. 거기에 성조기가 그려있더라고요. 안감에. 모든 사람이 깜짝 웃으니까 깜짝쇼를 한 거죠. 우리나라는 좀 그런 이벤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유머 감각이 탁 타고난 어떤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저도 봤어요. 저도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를 아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를 것 같은데. 조지 HW 보시고 조지 W 보시죠. 아들 보시는 조지 W 보시고. 1940년 태평양 전쟁 때 전투기 조형사였다고 얘기를 하던데. 전투기가 격추가 돼서 추락도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수함이 구해줘서 영웅 반여를 올랐죠. 그러니까 미국, 영국도 그렇고 전쟁남은 항상 참여해서 영웅이 된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돼요. 그게 좀 문제예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을 제가 꼽으라면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 선상에서 몰타의담을 했죠. 네. 몰타의담을 했죠.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고르바초프. 러시아 서기장. 소련.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체제를 해체하자. 그리고 미스워부터 군축을 하자. 그래서 실제로 막 일사천리로 진행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역사에 필요인지 운명인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소연방이 해체되고. 소련 연방이 없어졌죠. 그리고 동구 유럽 사회주의권이 몰락하고. 붕괴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던 독일이 통일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부시 조지 HW 부시의 역할이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고 군인으로서. 본인이 참전했었고. 참전했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이 돼서 공교롭게. 걸프전. 걸프전도 또. 하면서 냉전을 종식시킨.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업적이 많은데 재선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중에 재선을 못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기가 없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경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클린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로 그냥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보냈어요. 공화당 대통령, 공화총리 대통령 중에 그렇게 두 번 다 안 된 경우가 많지 않나요? 저희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4년만 하고 대통령이 그만했는데. 단임 대통령 중에 또 잘하신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 카터 대통령. 거기도 단임 대통령이죠. 카터 대통령은 그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은 끝나고 나서 잘했죠. 그런데 그 4년 동안 업적이 상당한 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었어요. 그때 가만 보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을 종식시킨 것도 부시 대통령의 큰 역할이었다 생각도 듭니다. 부시 전 대통령의 유해는 조만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의 안치에 대해서 조문을 받고 5일 국장으로 장례식 거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밝힌 편지 내용. 상당히 감동적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정파를 초월한 우정을 과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고문만 발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생전에도 전임자니까 자기 후임자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우리랑 반대네요. 당신의 성공은 우리나라의 성공이다.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 하고 늘 격려했죠. 클린턴을. 되게 보기가 좋고 참 부러워요. 우리는 항상 전임 정권을 항상 문제점을 파헤치고 적폐청산 이름은 좀 달리 하지만 항상 그런 작업이 진행됐던 것에 비해서 워낙 선진국가니까 뭐 그러겠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미국처럼 정권교체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전임 정권의 CIA 국장을 그대로 유임을 시켜. 우리도 치면 국정원장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 우리도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데 퇴임한 후에도 퇴임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통이 이어질까요? 어떨까요? 트럼프가 워낙 윤환을 떨어서 좀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미국의 정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태종이 이제 정관에 치라고 해서 중국의 가장 훌륭한 정치가였다는 거 아니에요. 당태종이 물론 집권 과정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집권하자마자 과거 불문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이 한 건 아니고 잘잘못을 가렸지만 처벌은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정권이 바뀔 때 지난 정권에서 잘못된 일을 봐주자. 이런 게 아니라 잘잘못을 가리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처벌하고 그런 거는 좀 용서, 화해, 통합 이런 걸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해자가 그만두자고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그게 진작한 용서가 된다고. 그렇겠죠. 클린턴 전 대통령이 한 평가 중에 정치보다는 사람을 부시 대통령, 당파보다는 애국심을 앞에 뒀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해도 우리 법을 어긴 채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제태하지 못한 우리 정치인들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말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두환 전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나와주십시오. 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